이거 봐야지, 이거 봐야지. 잘해라. 나는 못됐다, 지금 최면 걸었어. 내가 도려가는 것도 아니야, 교회도 나갔지만 아버지는 전직 목자, 아들 저장됐어, 바이블. 나 누르면 꼭 터져, 좌측으로 시간 난 뒤에서 손박하지 마, 뒤로가 어서. 몰아둘이 정을 마치, 부모, 선생, 형들 사회, 날 패도 여전히 강기. 서로 너무도 이러는데 어떡해, 악플 밖에 1등 연예인 해도 난 못변해. 꼭 한 팔로 형이 말해, 이제 좋게 해보자. 아직 모르겠어,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사랑해달라, 부탁하고 싶지마 괜찮아, 바바 시청률을 담당하는 애는 누굴까? I'm sorry. 여기 뭐였다고 불러, 오늘을 젖어 주지 나쁜 짓을. 이아이다. 와, 반칙이지. 오, 연예인이다. 와, 멋있어. It's time for show. 우린 뭐 같으면 죽음을 모여, 사랑하고 싶어. 손가락 잡아둔. 여기 뭐였다고 불러, 오늘을 젖어 주지 나쁜 짓을. It's time for show. But I take it to me now. I'm back, 우리 동생. 산비명이 this, 멀쩡해. 우리 동생. 나의 주범을 개나 전부 떼. 우리 동생. 일 봐도 뭐니, 얘는 안 닿네. 우리 동생. 나는 새 척 아니라 향수 세. 우리 동생. 랩은 좀 하냐고 그랬게. 우리 동생. 누가 나를 이겨 꿈 깨. 우리 동생. 아직도 배고픈이네. 너무 멋있다. 나보다 멘탈 좋은 연예인이 있을까? 여기 내 고무장. 근데 제발로 돌아와서 난 랩 이병헌. 나는 핵, JYP. 누구를 싫어해도 항상 괜찮지. 내 자리. 가짜로 사랑받는 바에 나로 사랑. 당당하네. 또는 나도 챙길게 당당하게. 위원한 게 궁금하면 내 심사인 해낸 밥. 얻을 게 없는 게임이라면 지금은 어때, 맞아? 어? 날이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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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여 다클 들는 중. 우리 모여 다클 들는 중. 우리 모여 다클 들는 중. 우리 모여 다클 들는. 우리 모여 다클 들는. 우리 모여 다클 들는 중. 잘됐다. 잘했어, 잘했어. 여러분 기대해봐요. 잠깐 재밌는 거 하나 나올 거야. Let's see. 수상의 끝까지. 일본의 장면들 잘 지낼 제 문주위 What's up, 형? 더호, 썸디 OOOH Who is it? What am I, dad? OOOH 사가지 없게 생긴 face 난 얼굴 값을 해 자기 뜬 눈물 콧물 짤 거면 스탭 빨갛았을 때 난 한테보다 팬 족보 더 편이 더 많아 너에게 더 아인스 알잖아, 헵합센트 악역도 및 꼬 서한 서른 미끼리 그렇게 AK를 지은 나는 진심으로 내가 제일 잘 된 길을 빌어 이기심이 질려 떠나지 나네 결국에 다들 도무진 일도 묻는데 내 문제만 99여 양 갖고 푼 걸 아무리 다 가져도 마음은 우울하지 아주 비싼 시세인데 난 가끔 이 몸을 사지 내 셀피는 곧 너의 먹샷 영화 속의 명대에서 눈대풍으로 낙댁들의 목샷 안경뿐 다름살이 다 있다고 나의 가족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연 좋게 봐줄까 난 너밖에 모르겠어 영원히 이런 놈이야 과거가 밥만 먹여주니까 let's live it all we got 그렇게 한 무대 위에 서 있다 해 더 스윙스와 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지 근데 the reason why 부딪히 가고 돈 뺐까 하는 거지 뭐 옛적 땜에 한다 했다면 그건 거짓말 싫어하네 해도 넌 계속 나보고 있잖아 날 비워하지마 난 무엇이 뛰고가지 않네 절대로 그건 더 미처 매일 착한 척하는 놈들보다 훨씬 낫지 미안해 니 솔직한 여죄라면 난 하나도 안 미안해 알고 있어 넌 아직도 내가 망한길 바래 원래 나쁜 놈들이 더 잘 먹고 잘 사지 않으니 내 페이니래 영ㅡ몰 다투는 오늘 저둘이 와아 아아아 박스 너무 멋있어 멋있었다 내 페이니래 영ㅡ몰 다투는 오늘 저둘이 나쁘지 이즈 타임 포 쇼 영ㅡ몰 다투는 오늘 넌 사랑이 싶어 너무 너무 스트레스 베이비 영ㅡ몰 다투는 오늘 저둘이 나쁘지 싶어 Do you take the tip to me now? Do you take the tip to this mother now? Scream! Scream! 와우! 미쳤다! 워후! 이렇게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네요. 이걸 쇼미에서 만드네, 이 무대를. 그러니까 이게 저 둘이 만났다는 거.